이거 어떡해? 다 어떻게 먹어? 4분의 1도 안 들었네? 그거를 제 앞으로 주시면 제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인형극이라도 할까요? 그러니까 누나 터키지나 하면 재밌겠다. 딸기야. 넌 새우라고 해. 안녕하세요. 저 새돌이에요. 아니요, 난 딸기 사과해. 연예인 안 나오는 거 아니야. 그죠? 그죠? 이런 거라도. 그렇지. 잡아야지! 잡아야지! 6만 됐다, 6만. 아!